5구치의 스윙 3진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. 잡아당겼습니다. 2루수. 김재상 끌어안고 1루 송구. 1&2입니다. 때려냅니다. 센터 쪽 높게 내려앉습니다. 김지찬 처리하면 서스리아. 양 팀 모두 1회 출론이 있었습니다만 실점 없이, 극점 없이 출발하고 있습니다. 해주세요. 2루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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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점이 있는 타자입니다. 벌린 타고 왼쪽 좌익수 쭉 당장을 맞고 떨어졌습니다. 김재혁은 꽤 떨어진 바운드 확인하면서 1호까지 손도 타자, 2호 타 김재혁. 3곳째, 어려운 까다로운 바운드였는데 2루수 토양 선수가 자만했습니다. 2루수 쪽 땅볼, 그러나 2루에 있던 주자를 승루까지 보낸 김영웅이었습니다. 정말 강민호 선수는 경험으로 타격을 해야죠. 잘 맞았어요. 왼쪽으로 엎빠가 가면서 타고와 3장을 넘깁니다. 선제투런 시즌 2호 홈런 강민호. 대단한 표현력입니다. 김기찬 선수가 엎빠해줄까요? 안됩니다.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. 강민호 선수의 시즌 2호 홈런. 박수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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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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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